19번 신경 파악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미리 좀 해왔기 때문에 신경 파악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지에 나오는 녀석들 여러 가지 감정 형용사들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이 선택지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선택지면 크게 어렵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살펴 보겠습니다. I was diving alone in about 40 feet of water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 ache. 밑줄 그은 것들은 이 사람의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다이빙 하고 있는 중이었어. 한 40피트쯤 되는 물 속에서 1피트 30센티 정도니까 곱하기 30하면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올 건데 하여튼 깊은 물 속에 혼자 다이빙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 ache. 내가 아주 심각 끔찍한 폭통을 겪었을 때. 자 그리고 이 정도 첫 문장 읽고 나서 밑에 감정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나라도 이런 기분 들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I was thinking. 마찬가지 이 thinking도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And hardly able to move. Okay.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Almost unable to move 하고 같은 뜻이죠. Hardly unable to move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Almost unable to move 하고 같은 뜻이죠. 나는 물 속으로 가라앉는 중이었고 그리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Hardly 빈도 부사로서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다 했었죠. Almost unable to move.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받고 마찬가지 같은 상황에 같은 감정이 계속 느껴지겠고 놀랐겠죠. 무섭고. 그렇습니까? I could see my watch and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knew there was only... That이 생략됐네요. I knew that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on the tank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 뭐 어떻다라는 거? 오직 소량의 약간의 시간만 있다는 거. 어디 속에? 탱크 속에. 다이빙 하고 있으니까 산소 탱크 메고 왔을 거고 시간이 only a little more time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내가 뭐 하기 전까지? 공기 밖으로 나갈 수 있... 나가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물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할 때까지는 only a little more time 밖에. on the tank에. on the air tank겠죠. 그런 사실을 시계를 봤더니 어? 산소통에? 에어 탱크에 공기가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only a little more time 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속해서 같은 감정이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뭐 only a little more time. 마찬가지 뭐 hardly unable to move 라든지 terrible stomach ache. alone. 혼자 있었다. 계속해서 감정. 여태까지 문법적인 밑줄은 없었고요. 다 이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말들에 주목했습니다. It was hard for me to remove my weight belt. 문법적으로 여기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정도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가 주어 그러니까 이거 death 같은 거로 교체할 순 없고요. 그래서 어땠다. 어려웠다. 나 누구로써 뭐하기에 나로써 제거하기엔 어려웠다. my weight belt. my weight belt. weight belt는 뭐 이거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다. diving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이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물 속에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 같은 무거운 밀도가 높은 그러한 금속 같은 걸로 만든 웨이트 벨트를 차야지 물 아래로 다이빙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웨이트 벨트를 왜 리무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물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좀 어땠다. hard 어려웠단 얘기. 제거하기도 힘들었다. 내가 to remember my weight belt 하기도 hard difficult 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uddenly 같은 말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 우리가 미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ddenly에 주목하는 거고요. suddenly I felt a flooding from behind me under my armpit 갑자기 내가 콕콕 찌르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의 어디 뭐 내 겨드랑이 밑에 뒤쪽으로부터 겨드랑이 뒤쪽에서 뭔가 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뭔가 어떤 생명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콕콕 찔렀어요. My arm was being lifted forcibly.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과거진행 수동태죠. 뭐뭐 이걸 의미적으로 하면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빙 pp 라고 얘기했었죠. 비빙 pp 근데 비동사가 was라는 과거형이 사용됐으니까 요 부분은 과거진행 그 다음에 being lifted 는 bpp 형태를 lift 뭐하다? 들러오리다. 그럼 my army 리프트를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팔이 들어 올려주고 있는 중이었다. 어찌 강제적으로 퍼시블리 자 퍼시블리 단어의 뜻은 강제적으로란 뜻이니까 부정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어울리는 해석은 세게 강하게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죠. 내 팔이 세게 위로 들어 올려주고 있는 중이었다. 위로 들어 올려주면 어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퍼시블리 내용적으로 이게 부정적 단어라고 해서 부정적 상황이 생긴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주목했고요.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came an eye 이 부분은 밑줄 끈 이유가 뭐겠어요? 음? 내용상 아니고 문법상 이유로 밑붙으셨습니다. 뭐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came an eye 문법적인 들어 있는 문법적인 내용은 문법 제목 뭐? 뭐 물론 내용적인 것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밑줄 끈 결정적인 이유 문법적인 이유 때문이죠. 여기 주어 찾아보세요. 너 나 애가 주어줘 얘가 주어잖아 얘가 동사야 동주 구조네 문법적인 명칭은 뭐다? 도치주 부사구의 도치 그러면 around부터 시작해서 비전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동주 구조네 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에 대한 대답으로 대답이 제일 앞에 있고 자 이거 뭐냐 Under the tree are dogs 이런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나뭇 밑에 개들이 있네 이런 것들 나뭇 밑에서 뭐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네 Under the tree was sleeping on old man. 이런거 했었어요. 부사구에 놓치죠. 부사구에 놓치. 그래서 눈이 왔다. 이 말이에요. 눈 한짝이 왔다. 근데 어디로 왔냐 하면 my field of vision 이란 말이 보이니까 my field of vision의 뜻은 나의 시야죠. 그래서 around 근처 이런 뜻이니까 내 시야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내 시야로 라고 해서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 시야로 눈 한짝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눈 한짝이 보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부사로 하나의 눈이 보였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부사구에 놓치라고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그래서 it seems to be smiling. 얘도 뭐 문법적으로 가치는 있죠. 그러니까 it에 대한 얘기 해보면 di 대신 하겠고요. 그러니까 di seems to be smiling. 해석하면 그 눈이 뭐하고 있는 중인 듯 보였다. 웃고 있는 중인 듯 보였다. 있습니까? 자 이거 똑같은 표현 문법적으로도 잠깐 살펴보면 it seemed that the eye was smiling.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다? it 무슨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거시제죠? 그럼 여기에 완료부정사야? 그냥 부정사야? 자 내가 지금 문법적으로 이 부분에 문법적으로 크게 주목은 하진 않았었지만 여기도 문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부분 최근에 배운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it seemed to be smiling. 자 이제 di 대신 왔으니까 그 버전으로 바꾸면 di seemed to be smil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지금 어 그러고 나서 내가 뭘 물어봤냐 이 부분이 완료부정사인지 그냥 일반적인 부정사인지를 물어봤어 왜 묻고 있을까? 일단 답부터 해보세요. 완료부정사입니까? 그냥 완료부정사 배우기 전에 부정사입니까? 그렇죠 그냥 부정사죠. 그렇죠? 그럼 그걸 왜 물어봤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다? it seemed 언제 보였다? 과거에 뭐였다? 자 that di 그렇죠. 다시 얘를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고 여기에 쓸말은 was smiling 하고 갔다구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 he seemed 하지 말고 심즈 하지 뭐. he seemed to have been a doctor 했어.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it seemed that he was 하면 되겠죠. 여기 안 쳐다봅니까? was a doctor 하고 갔다 라고 배웠었죠. 됐습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그런 게 지금 살짝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된 투 부정사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다? 완료부정사다. 완료부정사가 사용됐을 때는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 얘기하는 것에 할 때 쓰이는 거다. 맞습니까? the eye seemed to be smiling. 눈은 그 눈이 미소짓고 있는 듯 보였다. the eye 계속 di 잡아가고 있습니다. the eye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그 눈은 커다란 돌고래의 눈이었다. 됐습니까? 아까 프로딩, 프로드 하고 있던 애가 누군지 알고 돌고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ing into that eye, I knew I was safe. 군사 구문, 면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면서. 됐습니까? 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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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뭐 길게 바꿔요. while I was looking into that eye, I knew I was safe. 이렇게도 바꿨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안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safe에 밑줄 끈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이 확실히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상 주목할 부분이죠. 됐습니까? I felt that the animal, the dolphin, was protecting me, lifting me toward that surface. 그래서 여기에 lifting and 이번엔 문법적인 이유로 밑에 적겠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군사 구문이죠 또. 군사 구문 참 많이 나오죠. 고등부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느꼈다. 그 동물이라는데, 그 돌고래겠죠. 나를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보호하고 있는 중이었다. 면서. 그 돌고래가 뭐하면서. 나를 through the surface. surface의 뜻은 표면이니까, 물 밖이겠죠. 여기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 표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용적으로. 물 밖으로 나를 들어 올리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frightened, scared, afraid는 아니고, afraid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afraid는 그냥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이런 정도의 느낌을 afraid로 전달하기 조금 어색한 느낌입니다. scared하고 frightened. 그래서 excited. 신났겠습니까? jealous. 질투를 하겠습니까? 질투하는 도 아니죠. pleased. happy겠습니까? 아니죠. proud. 막 자랑스러워 합니까? 아니죠. frightened, scared 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frightened. 동의어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fraid는 여기서 좀 어색하고요. scared라든지 terrified 알고 있습니까? ter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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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심하는 안도하는 이란 뜻이죠 안심하는 안도하는 마음의 눈이 별로 없네 Relieved는 본문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Safe 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Relieved 하겠죠 Relieved 안도하는 알고 살았구나 엠배라스트는 했었죠 어떤 당황하는 그러니까 뭐 엠배라스트가 앞에 나왔다면 이것도 Frightened하고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고려해보면 하겠지만 뒤에는 Relieved 안도했겠죠 그러니까 20번 다음 글에서 이제부터는 주제찾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 두가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주제찾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Keeping good ideas if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a great way to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됐습니까 자 이 글은 많이 꽈아놨다는 사실을 첫 문장에도 느낌이 옵니다 이걸 괜히 쓸데없이 좀 꽈아서 표현해놨구나 그래서 문법적 이유고요 문법적 이유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이유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내용적 이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문법적 명칭 동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뭘 만들고 여기서부터 어떤 구조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 keep a doing 이죠 keep a doing 됐습니까 keep a from doing 하고는 다르다 했어 keep a doing 됐습니까 문법적 이유죠 계속해서 keep a doing keep a doing 무슨 얘기 어떤 식의 표현하고 싶을때 keep a doing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a가 계속 뭐뭐로 유지시키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때 keep a doing 이런 형태를 쓰죠 그러니까 float의 형태 이 형태밖에 안되고 얘는 투 킵도 되고 킵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즈에 주목하는 이유는 킵핑부터 시작해서 헤드까지 주어 부분이죠 이거 근데 주어가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는 뭐 됐어 왔습니까 데이가 뭐 됐어 왔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는게 이 첫 번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꽈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구요 그리고 진정한 첫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 데이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게 아주 중요한 거에요 good ideas를 잡아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상 중요한 거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멋진 방법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 됐습니까 to ensure 뭐 하기 위한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형법으로서 way를 뒤에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요런 구조를 취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자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a good way to ensure insure 하면은 보장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하다 뭐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insure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반드시 뭐뭐 하도록 만든다 보장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insure 그러니까 보장할 멋진 방법 of a great way to insure 야 그럼 a great way to insure 그 뜻이 보장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니까 되게 positive해 보이죠 그죠 뭔가를 보장해 주는 멋진 방법 뭔가 좋은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여기에 death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내용 때문에 a great way to insure 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안 좋은 내용이 되어버려 자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좋은 생각이 니 머릿속에 계속해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떠다니도록 하는 거 이 말이죠 좋은 생각들이 너의 머릿속에 이렇게 막 만화로 그리면 좋은 생각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도록 계속하는 것은 멋진 방법이다 확실하게 만드는 무엇을 확실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멋진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좋은 good idea가 want happen이니까 good idea가 want happen 하는 일 좋은 생각들이 발생하지 않는 건 좋은 상황 뭔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좋은 idea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 idea가 실현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idea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럼 그 idea 좋은 생각들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방법이다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뭐냐 벌써 첫 문장만 잘 파악했어도 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됐습니까 첫 문장의 뜻만 확실하게 잘 봤어도 아참 주저하는 바 가장 적절한 것 문제 푸는 요령은 선택지부터 보는 거였죠 선택지 보고 우리말로 돼 있나 여기는 우리말로 돼 있네 친구의 꿈을 응원하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신중히 생각하는 행동해라 효과적인 기억법을 개발해라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답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뭘 보고 선생님이 얘기하냐 floating 이라는 단어 때문에 floating 둥실둥실 떠다닌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렇죠 둥실둥실 떠다닌다는 얘기는 어디 단단히 묶어 놓거나 고정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floating 한다는 얘기인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를 floating 하지 않을 방법 은 뭐겠습니까 적어 놓는 거겠지 됐습니까 친구의 꿈을 응원하라 얘는 뭐 답이 안 될 것 같아 1번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첫 문장 읽었을 때 요 중에서 뭐 뭐가 될지는 1번은 좀 아닌 것 같고 2 3 4 중에 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남아 있긴 하네요 선택지를 봐서는 됐습니까 선택지 먼저 보는 게 일단 네 문제 문제 유형에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뭐 말씀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생각들이 계속 네 머릿속에 계속 떠다님도록 해 주는 것은 끝 그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아주 멋진 방법이다 됐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지 않는 걸 꼭 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다 꼭 못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게 된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ake a tip from writers 자 writer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writer를 하는 일이 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해석하면 일단 뭐 뭐 뭐 뭐 해보자 조언을 구해보자 이런 뜻 좀 돼요 take a tip 됐습니까 조언을 구해봅시다 누구로부터 작가들한테서 작가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서 계속 조형법에 관계되면서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for they가 낫겠네 이 후는 for they because they 로 바꿔줄 수 있네요 내용상 됐습니까 because they know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that the only good idea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that get written down 알고 있답니다 작가들은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 데디아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 일단 여기에는 뭐 때문에 해놨을까 내용상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come to life의 뜻은 오케이 실현되다 라는 뜻입니다 실현되다 됐습니까 이게 뭐 단어 뜻 단어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come 오다 to life 생명 삶 그러면 생명에게로 오다 삶에게로 오다 자 실현되다 라는 뜻입니다 come to life realize 깨닫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실현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r 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구조가 하나 보이는데 that 뒤가 지금 완벽한 문장입니다 지금 who know 다음에 있는 that 은 명사절 접속사 that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한 that 이 that 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that 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격관계대명사기 때문이죠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뭐다 ideas 가 주어고 ideas 가 복수니까 그 뒤에 이번에는 아까는 is 가 맞지만 이번에는 r 가 맞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까지 일단 해석해보면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이렇게 되어있는 건 뭐냐 시련이 되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는 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현되는 실현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유일한 생각들은 are the the ideas that get written down 뭐 되어있는 아이디어들이다 쓰여져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주격이라서 생략 안됩니다 그래서 that이 지금 이 문장에 that이 총 3개가 보이는데 얘는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데 나머지 that 두개는 생략이 불가능한 주격관계대명사들이죠 그렇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가 온다는거고 선행사가 ideas ideas 복수형이니까 to가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 뭐 이거 대신에 r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동태니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끝났는데요 자 우리의 충고를 한번 얻어봅시다 take a tip 누구한테서 from writers because they know 우리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b 동사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 접속사가 and일 수도 있고 what일 수도 있고 for because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because they죠 우리가 작가들에게 한번 충고를 얻어봅시다 왜요 because writers know 작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알고 있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는 못 외워져 있는 아이디어들 밖에 없다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 아이디어들 밖에 없다라는 것을 작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한테 한번 충고를 구해봅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 잘 됐으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적어놓으라는 거죠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주제는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명령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day aim to hit 100 of dreams 오케이 그래서 뭐 종이 한 장을 꺼내랍니다 됐습니까 명령문 나왔고 또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 다음 또 명령문인데 근데 record에 밑줄 끈 이유는 그쵸 내용 때문이죠 얘 대신에 record 대신 뭘 써도 상관없어요 right를 써도 상관없는데 right를 쓰면 답이 너무 쉽게 또 보이죠 됐습니까 내용상 right의 뜻이다 종이 한 장 꺼내서 그리고 기록해둬라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니가 언젠가는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everything that you'd love to do someday 됐습니까 aim to hit 100 of dreams 계속해서 명령문입니다 뭐 겨누어라 이란 말이죠 그쵸 무엇을 겨누어라 뭐 백개의 꿈을 이게 뭔 소리일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됐습니까 해석은 뭐예요 뭐 이렇게 목표로 삼아라 됐습니까 맞출 수 있도록 히트할 수 있도록 aim 뭐해라 겨누어라 백개의 꿈을 꼼꼼하게 잘 적어놓으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리고 왔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너는 뭐 뭐를 가지게 될 것이다 리마인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리마인더 하면 이제 잊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는 그런 걸 보고 리마인더라고 그래 그래서 너는 뭐와 뭐를 가지게 될 것이다 리마인더 리마인더와 모티베이터 모티베이터의 뜻은 동기를 유발해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너는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동기를 유발하게 해주는 것을 가지게 될 거야 뭐하게 된다면 그러면 if you record everything you love to do someday 한다면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형성용법 써있어 그래서 모티베이터와 리마인더는 리마인더 어떤 to get going 뭐하게 만들기 위한 계속 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너의 하고 싶은 일과 백가지 꿈들일 그래서 꿈들은 꿈들인데 that I'm calling you 뭐하고 있는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너를 부르고 있다 라는 얘기는 나 뭐 나 좀 빨리 실현되게 해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 꿈들이 지인아 빨리 나를 실현시켜줘 라고 소리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게 내가 적어놓은 걸 볼 때마다 아 나 이거 해야지 내 목표 이거였지 라고 그러니까 쓰여있는 걸 볼 때마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calling you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쓰여있는 걸 볼 때마다 reminding 되는 거고 motivating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motivated 되는 거고 reminded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또한 너는 뭐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you won't have the burden 부담을 덜게 될 거야 부담은 부담인데 뭐의 부담이냐 of reminding all of them all of those dreams 됐습니까 그러한 꿈들을 모두 뭐해야만 하는 기억해둬야 하는 짐을 덜 수 있게 될 거야 want to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them 자 그 다음에 put a into words 하면 무슨 뜻이다 a를 그렇죠 글로 적다 라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까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여기는 쉼표가 있는 게 원래는 맞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글로 적게 되었을 때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여러분들은 뭐하기 시작한 거다 그 꿈들을 실현되도록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put into words put into action 뭐 이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words가 되면 액션 된다 그렇습니까 자꾸 말하면 실천하게 된다 자꾸 말하게 되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억을 잘하게 하려면 그렇죠 계속 floating 시켜놓지 말고 뭐하라 writing down 해 놓으라는 얘기 레코딩 해 놔라 기록해 놓아라 기록해 놓으라는 이유는 why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reminder 와 motivator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뭐 적어놓으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일을 뭐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고 자 그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 요 부분 있죠 who know because writers know that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that get written down 이라든지 또 뭐 뭐해라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 꺼내라 그 다음에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day aim to hit 100 dreams 오케이 그래서 if you write them down 이란 말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if you write your dreams down you will have a reminder and a motivator to get going on those dreams that are calling you 됐습니까 that are calling you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합니다 쓸데없이 뭐 이거 뭐지 뭐 나를 부르고 있는 저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이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러면 뭐 aim to hit 100 dreams 이런 것들 별로 해석 단어는 다 하는데 해석은 어렵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좀 쓸데없고 해석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답을 고르는 걸 시간을 끌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표시해 보라고 그러면 aim to hit 100 dreams 라든지 그 다음에 뭐 that are calling you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유형은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다 했죠 문제는 어떤 부분에 얘가 진짜 뜻하고 있는 게 뭐냐를 찾으라는 유형인데 근데 얘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주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 찾기에 속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rise to bait rise to the bait bait의 뜻이 뭐예요 믿기죠 그럼 이거 단어 그대의 뜻은 올라간답니다 뭐를 향해서 믿기를 향해서 믿기를 향해서 믿기를 향해서 올라간다 라고 해석되는 게 글 전체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서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선택지 유학해서 써야 되겠죠 stay down 뭐하다 침착을 유지하다 그 다음에 blame yourself 그렇죠 자신을 탓하는 거죠 내가 내가 못나서 그래 blame yourself 그 다음에 lose your temper 뭐하다 그쵸 스테이크함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미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get angry get upset 이런 뜻입니다 lose your temper get angry listen to the audience 누구 말을 듣는다 청자들의 말을 잘 들어본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apologize for your behavior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한다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한글로 쭉쭉 적어놓고요 그렇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나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we all know 왜 몇 줄 해놨을까요 내용상 그 중간에 however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야 우리 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있잖아 아닐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아 글이 we all know 뭐 in general 이런 식의 글이 있으면 야 이거 뭐 상식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글이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식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알아요 네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그래서 템퍼가 뭐 중에 하나다 가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which are 가 생각했습니다 which are lost in many arguments 그리고 어떤 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argument 라는 단어를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막 그 막 그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고 템퍼의 단어의 뜻은 뭐 성미 성질 뭐 이런 뜻이긴 한데요 뭐 갑자기 막 화를 내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 하나다 뭐 많은 어떤 말다툼에서 뭐 뭐 되어지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말다툼 argument 하다 보면 쉽게 뭐 하게 된다 루즈 템퍼 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문장은 그렇습니까 막 친구랑 뭔가 argument 하다 보면 여러분들 쉽게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it's easy it's easy to say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하기는 쉽지 뭐 이런 느낌이죠 that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do it 그래서 말하기는 쉽죠 어떤 사람이 뭐 해야만 한다 스테이 쿨 해야만 한다고 야 침착해야지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how do we how do you keep cool 됐습니까 대동사죠 벗은 내용상 뭐 you should keep cool 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i should keep cool 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keep cool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갑자기 성질내는 게 뭔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how to keep cool 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죠 침착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부터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더니 자 이런 말로 시작했지만 뒤집히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야 우리가 막 갑자기 성질내는 거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성질내는 게 가장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알잖아 어 뭐 침착해야만 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침착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자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한 이유는 뭐다 바로 앞에 한 말 때문에 내용상이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뭐다 그쵸 기억해야 할 지점은 이런 뜻이죠 이거 다른 식으로 뭐라고 나오냐 it is important that 이런 식으로 돼요 it is crucial that it is critical tha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it is important that 같은 느낌이야 이게 됐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건 그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 있다 주제가 들어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that 이하가 very important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뭐 할 때 말다툼을 할 때 sometimes in arguments 에서는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여기 해놓고 여기 보이니까 애가 애쓰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편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get you to be angry get a to do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 아닌거죠 ge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이 나는거 5-3에 a 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화를 내도록 애쓰고 있다 라는 것이 뭐해야 될 핵심이다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점이다 상대방 너 화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저 사람 너 버럭거리는 거 그걸 유도하는 거야 둘이서 저렇게 깐죽깐죽거리는 거야 라는 걸 꼭 뭐하고 있어라 remember 하고 있는 게 key다 the key to remember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should rememb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상대방은 argument 할 때 나랑 argument 할 때 뭐 하려고 항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 루즈 마이 템퍼를 시키려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이렇게 내용상 보면 To get you to be angry 를 다른 식으로 하면 To get you to lose temper 네요 됐습니까 To be angry 대신 쓸 수 있는게 To lose temper 됐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They may be saying that They may 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d on you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얘는 나와 토론하고 있는 상태편 사람이죠 그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나 말하고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 중일 거야 것들은 것들은 띵즈는 띵즈인데 어떤 것들 어찌 뭐 되어져 있는 것들 의도적으로 고안되어져 있는 것들 뭐하기 위하여 그렇죠 너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하여 and on you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말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 부분에 문법적인 건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해버리면 분사에 명사수식이 되는 거죠 띵즈가 디자인을 한 거야 디자인 당한 거야 설계한 거야 설계되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PP형이 와야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형태는 빼박 디자인드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놈식이 오늘 왜 연락도 없어 음 음 음 잠깐만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이놈식을 의심을 잃을 수 있는 것 여기는 원래 쉼표가 있는게 원칙적이죠 Tobias 형태가 그다이 그다이 수연한다고 해놓고 부연설명 너를 그냥 왓해지고 그리고 araus 수연의 달달을 억지할 수 있는 것 오케이 정도 이놈식을 알규 하고 있는 상대방이죠. 알규 하고 있는 상대방들은 데디아를 알고 있어. 만약에 그들이 Get A to do 뭐 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침착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니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거고 뭔가를 말하게 될 건데 어떻게 들리는 것들 멍청해 보이는 것들을 말하게 될 거다. 멍청해 보이는 걸 말하게 될 거다. 뭔 소리지 할까봐. 부연 설명. You will simply get angry.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게 될 거고 화를 내게 될 거고 그런 다음 가주어진 지고 부분이죠. 그래서 To win the argument 하는 것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누구로선 여러분들로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내면 뭐 한다 그렇죠? To 그러니까 뭐 이게 쓸데없이 여기에 된 뒷부분을 어렵게 해놨는데 좀 더 쉽게 하고 You eat을 You로 바꾸며 And then You will lose the argument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맞습니까? Impossible 이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You will lose the argument You will simply get angry and then you will lose the argument 논쟁에서 지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So 그러므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화내게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Don't fall for it 그러한 그러한 뭐랄까 수작에 뭐 하지 마라 빠져들지 마라 그렇습니까? 자 뭐 It 주목한 이유는 내용이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 여기서부터 저 더위다 하여튼 상대방이 여러분들 막 뭐 뭐 애노이 하려고 만드는 거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뭐 멍청한 말 멍청하게 들리는 뭔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Get angry 하도록 되지 말아라 그러한 수작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한 수작에 Don't fall for it 그러한 수작에 빠져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리막 Maybe Made To Cause you Anger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아이고 아니네 Issue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문장의 구조가 그렇고요 어 리막 그래서 밑줄 친 이유는 음 어휘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ised 밑줄 친 이유는 뭐 뻔하죠 저기에 밑줄 쳐놨으니까 문법적 이유죠 Raised가 왜 저 꼬라지가 됐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꼬라지 된 이유는 분사의 명사수식이고요 Raised가 Issue를 The Issu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Issue Raised의 해석은 제기된 Issue 됐습니까? Issue는 뭐 논쟁의 주제가 되는 걸 보고 Issue라고 그러죠 Argument의 Topic을 보고 Issue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Topic하고 Subject하고 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Subject가 과목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주제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Is Likely To Be 뭐 있는데 Be Likely To Do는 정말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Be Likely To Do는 어떻게 해서 간다 뭐 뭐 할 것 같다 됐습니까? 어떤 가능성을 얘기할 때 It Is Possible To Do의 뜻입니다 It Is Possible That 이런 것과 같은 게 Is Likely To Do 자 그래서 분석은 끝났으니까 A remark may be made 어떤 자 리마크의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말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어떤 말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 뒤에 To Cause You Angle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해석은 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인 거죠 깐죽거리는 이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To Cause You Angle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Cause You Angle 하려고 Maybe Designed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버스 나왔으니까 이런 거에 Don't fall for it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버스 나오는 거죠 Don't fall for it 에 대한 얘기가 그러나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그래서 제기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침착한 대답을 가지고서 대답하는 것은 가장 뭐 할 것 같다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습니까 문장의 구조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렇습니까 Responding부터 시작해서 raised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를 찾는 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고 이게 고등부 읽기 자료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얼른 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누가다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심플하게 보여 됐습니까 근데 누가다가 앞에 없어 그럼 도취됐겠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가주어 진주어 뭐 이런 건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보이고요 주격이니까 주격 뒤에 동사 나오는데 이게 단수니까 얘 형태는 꼭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굳이 안 쓰고 싶어 어 이거 주격인데 생략 못하는데 아 난 그래도 없애고 싶다니까 그럼 얘를 포커싱으로 바꾸든지 그럼 군사의 명사수식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짧은데도 뒤로 가 있어 이게 제기된 이슈라는 표현할 때 The issue raised 이런 식으로 raised는 짧지만 자꾸 뒤로 가는 거 좋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기되어 있는 어떤 토론의 주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raised의 형태는 왜 갑자기 이런 형태가 되었냐 라고 묻는다면 어 이거 분사의 명사수식 그렇습니까 제기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침착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서 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뭐 cool answer cool answer 하려 그러면 뭐를 유지해야 돼 lose temper 해야 돼 안 돼 안 되죠 get angry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 문장이 get angry 하지 마라 don't lose your temper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deed indeed 에 주목하는 이유는 얘가 접속 부사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뭐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나 어제 거기 안 갔어 해놓고 이제 사실은 거짓말 했었어요 뭐 이런 때는 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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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까지 한 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쓰죠 indeed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aise to the bait 하고 있네요 사실 자 얘는 뭐 뚜리뚜리 살폈죠 여기 있는데요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attentive의 뜻은 됐습니까 attentive listener 하면 무슨 뜻인 거야 해석은 주의 깊은 청자인데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주의 깊게 우리 어떤 그쵸 어떤 argument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냥 대충 흘려서 듣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아주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이 어떤 argument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는 어떤 청자라도 어떤 라도의 애니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그 어떤 청자라도 해놓고 어드마이어에 집중한 이유는 내용상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규먼트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어떤 잘 듣고 있는 신경 써서 케어풀 의 의미입니다 케어풀 케어풀하게 듣고 있는 어텐티브 리스너가 그 사실에 뭐 할 것이다 왼쪽 감탄할 거다 얘는 뭐하는 돼지게 오케이 관계사 선행사는 어딨고 잘 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관계사라고 판단했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보냐 얘를 딱 봐요 내가 지금 얘가 관계사가 맞는지 증명하고 있어 그쵸 그 다음 뭐 얘를 왜 찾았지 어디다 들어가면 되지 You didn't raise to the bait 그러면 You didn't raise to the bait the fact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될 리가 없죠 You didn't raise to the bait 의 뜻은 네가 뭐하지 않았다 밑길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았다 그 독립만 세줘 그러니까 이 뜻은 뭐가 아니다 관계사가 아니고요 이런 뜻을 보고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동격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왜 동격이 되는지 알아 자 이게 왜 동격이 되냐면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aise to the bait 는 뭐하고 똑같냐 The fact is that 자 이 문장을 따로 독립시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따로 독립시키면 뭐가 된다 The fact is that you didn't raise to the bait 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네가 미끼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았다라 인것 이다 겁만 드는 대세 일종이야 이거 그리고 주로 더 팩트 데 이런 거 있죠 더 팩트 데 이런 거 맞지 해석은 해석은 엄청 뭐처럼 보이냐 관계사처럼 보여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네가 미끼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 관계사네 이러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 자리에 위치 써놓고 만야천여자 자꾸 한다니까 안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 안돼요 근데 사실은 생략하기도 해 얘는 생략되는 문장도 보이긴 하는데 문법적으로 원래는 규칙적으로는 원래는 안됩니다 근데 뭐 말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규칙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문장에서 rise to the bait를 하라고 하는데 자 잘 듣고 우리 토론 뭐 둘이서 토론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미끼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뭐하게 될 거다 존경하게 될 거다 어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네 잘하네 아규먼트 잘하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하지 않고 lose temper 하지 않았단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면 미끼를 향해서 올라가는 건 lose temper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요요를 그대로 지우고 that you didn't lose your temper 를 넣으면 딱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나랑 막 말하는 상대방 토론 아규먼트 하고 있는 상대방이 뭐해 막 깐죽깐죽깐죽거려 그쵸 좀 깐죽깐죽깐죽거렸더니 내가 어 아 뭐야 깐죽깐죽깐죽거렸더니 상대방이 아니 미안 상대방이 문자오른 뭐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깐죽깐죽거렸더니 내가 lose temper 하고 막 버럭버럭거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소화로 생각한다 아 미끼를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걸려들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쟤는 막 화를 내네 그렇죠 논리가 안되니까 막 성질내는 것 같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백분토론 이런거 보면 누가 lose temper 하고 누가 lose temper 하지 않는지 누가 침착하게 stay calm 하는지 쿨 앤서를 가지고 하는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미리 해놨더니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좋네요 그렇습니까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문장은 몽땅 다 밑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자 당연히 먼저 선택지를 다행스럽게 우리말로 써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펙티브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하는 것이 concentrate 하는 것이 이펙티브하다 그 다음에 frequent experience of failure 이펙티브가 loses the will to challenge 이래요 그렇습니까 challenge 도전하다죠 will to challenge will w-i-l-l will 이 무슨 뜻도 있다 의지란 뜻도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잦은이 영어로 뭐다 frequent입니다 frequent 이런 짓은 왜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선택지 들이 당장 2학기 시험만 해도 2학기 시험에는 좀 보이긴 하겠다 1학년 2학기 시험에 한글로 되어 있는 선택지 보이긴 보일 거야 근데 2학년 되면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그 다음에 뭐 이런거 보면은 뭐 이런 단어 보이죠 It is good to avoid If there are any risks 뭐 이거 뭐 하면 뭐 risk 이런 단어 avoid risk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거절하다 하면 뭐 알로 시작하는 refuse 이런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부탁하면 뭐 favor 뭐 이런 것도 생각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ose trust 뭐 이런 거겠죠 신뢰를 잃다 lose trust 이런 짓은 왜 해요 이런 짓도 많이 해 놓으면 위에 글을 읽을돼 도움이 되니까 이거 시험 칠 때 하란 얘기는 아니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위험을 무릅쓰다 뭐 이거는 뭐 take a risk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ake a risk 오케이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첫 문장 전체적으로 밑줄이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that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왜 밑줄 꺼놨을까요 내용상 매우 중요하죠 첫 문장에만 읽어도 1 2 3 4 5 중에 뭐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충분히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 뭐 이런 것도 보이죠 문법적으로 애를 보고 뭐라고 부를래요 아 엔진이니까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얘 안 보여요 얘 봤으니까 예를 보고 완벽한 이름 불러줘 문법적 명칭은 뭐 동명사 수동태조 됐습니까 오브 밸류 이거 한 단어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쵸 오브 밸류 한 단어로 하면 밸류벌 또 그건 반대말이라니까 이놈이 시키야 프라이슬리스 너 전번에도 아 했다 이놈이 시키야 어 지금 여기에 오브 밸류의 뜻이 뭐야 가치 있는 소중한이란 뜻이죠 지금 소중한이란 뜻의 단어 네가 알고 있는 유의어 얘기하라는 얘깁니다 밸류어벌 프라이슬리스 그 다음에 조심해 이건 마치 반대말 같은데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인밸류어벌 알겠습니까 밸류어벌 인밸류어벌 프라이슬리스 뭐 그 외에도 뭐 크리티컬 임포턴트 이런 것들도 쭉 맞는 뭐 같은 단어에 들어갑니다 크루셜 펀더멘털 베이직 됐습니까 뭐 임포턴트와 비슷한 뜻은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들어가도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뭐 오브 밸류리스 오브 밸류리스 뭐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requires는 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anything 단수 취급해서 s 붙인 거고요 that은 require 이 삼형식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면 전체적 문장으로 쓴 삼형식이고 뭐 건만던데 생략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practically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쩌고저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야 이 말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뭐 할 때 쓰는지를 생각해보면 뭔가 주제를 얘기할 때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필자가 자기가 하는 말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지 반대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뭐뭐라도 가치 있는 무슨 일이든지 요구한다 가치 있는 일은 다 요구하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it is necessary if 의미인 거죠 it is necessary that 이런 표현을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한 뭐한다 우리가 위험 take a risk 나오고 있어 위험을 무릅쓴다 뭐의 위험 실패 또는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요구한다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실패의 위험이나 또는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쓸 것을 요구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실패의 fail your heart risk를 take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being rejected 되어질 risk를 take 해야만 anything or something of value를 achieve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읽고 밑에 다시 보면 답이 대충 보이죠 근데 이제 내가 정한 게 있다면 이게 답일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however 같은 거 없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읽고 있는 거 됐습니까 자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끊어있게 하는 과정에 뭔지 정체가 다 탈로났죠 그래서 뭐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자 이것이 뭐다 대가다 가격이란 뜻이지만 해석상 대가라고 이것이 대가다 대가는 대가인데 어떤 대가 우리 모두가 뭐해야만한 치료해야만한 치료해야만한 뭐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우리가 보통 pay for 하면 pay for the car pay for the book 해서 뭐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위한 가격을 치르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 가격을 우리가 모두 뭐해야만한 치료해야 하는 대가다 이게 대가다 됐습니까 디스에 밑줄 친 이유는 데리고 온 게 뭐다 taking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잘 찾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는 거 실패 또는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대가다 우리 모두가 치료해야만하는 성취를 위해서 성취는 성취인데 무엇을 성취 더 큰 보상 보상은 보상이 어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됐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큰 대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치료해야만하는 대가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나서 또 선택지 한번 훑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take risk means you will succeed sometime but never to take a risk means that you will never succeed 됐습니까 뭐 보니까 but 밑줄 치는 이유는 충분히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해놓고 이거 했으니까 이거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does 들어있는 형태고요 뭐하는 것은 의미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의미한다 됐 겁만드는 데 생냐 데디아를 의미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데디아라는 뜻이야 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never to take risk 계속해서 여기에 이게 주어였던 게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to 부정서가 주어인데 not to do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건다는 것은 데디아라는 의미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의미해 됐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은 거의 글을 다 읽은 것 같고 스쿨토바도 however 같은 애는 안 보여 however라든지 however라든지 however 이외에 될 수 있는 거 yet while 그 다음에 뭐 nevertheless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nevertheless 뒤집는 거 됐습니까 but 또 당연히 될 거고요 근데 얘들이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however랑 비슷한 거 난 뭔지 다 알아 뭐 yet 또 있고 while도 있고 never to do 수도 있고 이래 이러면서 그것만 막 찾고는 뒤집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답을 선택하고 가면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거 however 같은 애 없이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 그래 자기가 하던 말을 이런지 알았지 근데 있잖아 사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문제 만나면 에이씨 지랄같이 글 개똥같이 써놨네 이 생각 안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라이프가 많은 위험과 위험과 위험을 담겨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뭐 인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대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뭐 하고 싶어 한다면 도망가고 싶어 한다면 to get away from all these 뭐 these는 얘들을 잡아 왔죠 됐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면 좀 달아나고 싶어 하는 게 좋은 거야 이 글을 쓴 사람의 권장 사항이야 하지 말라 사항이야 하지 말라 사항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쉼표 뒤에는 안 좋은 얘기 넌 망할 거야 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다 left behind 뭐 하고 뒤처지게 될 거다 됐습니까 in the race of life 뭐 해서 삶의 경쟁에서 됐습니까 삶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거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person 이런 말이 보여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드는 거 같아 이런 짓 하는 사람 이는요 뭐 이런 짓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권장하는 일을 했다면 잘 될 거란 얘기할 거고 비 권장하는 얘기 했으면 망했다는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딱 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뭐 글을 많이 쓰고 많이 읽다 보면 여기에 for example 들어갈 것만 같은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캐치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잘하면 되면 여러 가지가 풀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의 순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대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해 있냐는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한 뭐 문장찾기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됐습니까 뭐 하라는 거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이 사람 하지 말라는 거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건 뭐 can't achieve anything의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를 지원하자면 can't achieve anything 됐습니까 자 for example 또 나오네요 if you take never risk to drive a car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뭐 읽을 필요도 없어 뭐 이런 거 나오면 안심하고 다 골라도 될 거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의 아니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의 뭐를 하지 않는다면 차를 운전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운전을 배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막 밑줄이 막 기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그 그 if you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뭐 you can never have a friend or partner similarly 또 나왔어 뒤집힐 일이 없어 됐습니까 similarly by not taking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you will never get a job 여러분의 interview 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인터뷰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연예인들이 인터뷰하는 거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실제 여부에서 인터뷰라는 말은 job interview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면접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뭐 비슷하게 뭐 여기 by not doing 나왔으니까 안함으로써 겠죠 안함으로써 됐습니까 이거 by not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without taking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니까 withou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그래서 어떤 면접에 참여하는 위험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라고 되게 쓸데없이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if you don't attend an interview 이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if you don't attend an interview you will never get a job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면접에 안 가고 면접에 안 갔어 그렇죠 내가 입사원서 내놓고 면접 안 갔어 나중에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 걸어볼 사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뭐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떨어졌을 거라 생각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25 문제는 여태까지 뭐 어려웠던 문제 틀렸던 문제 몇 번 있나요 지금까지 풀 과정에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계속해서 주제 찾기입니다 그럼 처음에 풀었을 때 보다는 뭐 조금 더 좀 분위기 파악이 좀 아닌가요 여전히 나는 아 딴 데 풀어봤어요 어디 어디서 아 책 오 오케오케 오케이 그 책 까만색 책 그거 산 거지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사이 스토리 그게 그게 뭐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 제목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제목이 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제 찾기 유형 그래서 쫙 나오고 뭐 아 그러면 그런 거 유형에는 뭐 이걸 뭐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음 그것도 괜찮고 그런 교재를 쓰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가 유형별로 이제 좀 만나봤으니까 내가 제일 약한 유형이 뭐다라는 거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풀고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지 말고 이제 내가 그동안 너희들 수업하면서 뭐를 계속해서 보여줬냐면 내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냥 수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지 않고 니들한테 잠깐 뭐 할 시간을 먼저 주냐면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한번 더 주잖아 밑줄 쭉 끊고 나서 왜 밑줄 껐는지 얘기하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니들도 공부하는 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고등부 수업하는데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뭐 할 거라고 변형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내가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바꿀 건지 그 밑줄 긋는 과정에 이 부분이 뭔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다든지 어휘적으로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문이 혹시 반대말로 이거 뭐 다음 1,2,3,4,5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이거를 이거 대신 혹시 다른 단어로 바꿔놓으면 내가 어려워 내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려워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 책을 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주제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요약해서 써놔야 되겠죠 Benefits of using online shopping malls 그래서 뭐 이건 대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Benefits of 뭐의 장점이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사용하는 장점 온라인 쇼핑의 장점 이렇게 요약했으면 되겠고요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onsumers 자 꼭 다 해석하려고 하지마 됐습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ouch가 뭐다 중요한 요소다 누구한테는 소비자들에게는 됐습니까 Touch가 중요한 요소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portance of sharing information among customers 그래서 뭐이 뭐 정보 교환의 중요성 소비자들 사이에 소비자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 뭐 보면 이제 뭐 어떤 온라인 인터넷 쇼핑할 때 여러분들 그 저거 방금 얘기한 리뷰 리뷰 보는 거에 중요성 이란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정보 교환의 소비자들 간 정보 리뷰 꼼꼼히 봐 리뷰를 꼼꼼히 챙겨라 Necessity of getting feedback from customers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의 중요성 고객 피드백 중요성 중요성 맞습니까 맞습니까 파플라리티 오브 프로덕트 레이러도 있었고 레이러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파 파 더 파 파 디스트 랑 파 파 더 파 디스트 랑 파 파 더 파 디스트 를 기억나십니까 야도 괴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위에 위에 라인 레이러 레이디스트 는 최애 후의 가장 마지막의 란 뜻이기 때문에 어 뭐가 되기도 하느냐 하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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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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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시건 저건데요 선생님 미안 레스트 됐습니까 그래서 이 레이티스트 스타일 할 때 레이티스트 는 최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최신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순서입니다 순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의 란 뜻이에요 이건 그 다음의 그리고 마지막의 란 뜻이고요 그래서 어 쉬운 문제 이게 맞니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게 맞니 이게 맞니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됐습니까 아참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레이러 있죠 l-a-t-t-e-r 그 녀석은 보통 얘는 뭐랑 많이 쓰이냐면요 포멀 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거는 이전의 라는 뜻이고 이건 그 다음의 포멀 어좌어좌어좌 레이러 어좌어좌어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포멀 전임자의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참 그리고 뭐 이거 5번 요약해서 안 썼네 popularity of products 그래서 뭐의 뭐 상품에 인기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었죠 최신 스타일의 이런거네 최신 스타일 상품의 인기 그러니까 아이폰 10이 인기가 있겠냐 11이 인기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최신 스타일 제품의 인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문장들 중요도가 높다 했습니다 첫 문장이 근데 우와 여기까지 갔네 맞습니까 although although 로 시작하네요 although 그동안 그동안 인디비주얼 이라는 표현을 중등 수준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each 의 뜻이었어요 each e-a-c-h each person 뭐 정도 each person's preferences preferences 마찬가지 단어적으로 중요하구요 very 단어적으로 중요하네요 얼도는 내용적 나머지는 문법적인 거 아니고 어휘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에스펙트 에스펙트도 마찬가지 어휘적으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 취향이 비록 뭐하지만 다양하지만 이란 얘기했네요 첫 문장은 개인적인 취향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vary 하지만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그러니까 touch가 중요한 측면이다 of many products 뭐에 있어서 많은 상품에서 그리고 이제 touch 해놓고 both 관로하는 touch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both a and b 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두 가지 터치가 있다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w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일 거구요 됐습니까 both the thing which we touch with our fingers 그래서 터치의 어떤 측면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러한 터치도 중요한 측면이고 그리고 and the way things feel 누가 뭐하는거 어떤 물체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 방식 뭐할때 when the things come in contact 그 물건들이 뭐할때 접촉될때 with our skin 뭐랑 우리들의 피부와 접촉될때 접촉될때 feel 되는 방 느껴지는 방식의 측면인 터치 촉감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촉감 됐습니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행위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터치를 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어떤 촉감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의 터치가 중요한 측면이다 모든 여러 가지 상품에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많이 많이 하는거죠 속옷을 사러 간다 그렇죠 속옷을 사러 가고 이제 고르는데 일부러 막 사포 같은 느낌 사포가 뭔지 알죠 그렇죠 사포 같은 느낌의 그런걸 사겠습니까 아니죠 기왕이면 뭐 부드럽고 그렇죠 그런 느낌 드는게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중요한 측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업고 왔습니다 뒤집힌 적 없고요 오케이 consumers like consu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간단한 문장이네요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어떤 상품들을 그들의 느낌 때문에 상품의 느낌 때문에 좋아한다 됐습니까 만져보세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마트에 이제 장보러 갔을 때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어떤 뭐 샘플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꺼내 놓는다든지 그래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베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이불 사러 갔어 일단 만져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들의 촉감 때문에 어떤 상품을 좋아하게 된다 ok some customers 계속 이제 for example 여기 딱 넣을만한 내용인거죠 됐습니까 아 참 여기보다는 여기다가 넣을만한 내용 됐습니까 for example some customers buy skin creams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and baby products for their soothing effects on the skin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은 어떤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나 또는 아기 유아용 상품들을 구입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어떤 효과 진정 효과 됐습니까 soothing은 sooth로부터 왔고요 진정 시키다 화장품 코너 같은 거 보면 가끔씩 soothing gel이니 팩 같은 거 보면 soothing gel soothing 팩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들이 있어 뭐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정 효과 어디에 끼치는 피부에 피부에 적용되는 진정 효과 때문에 유아용 상품이나 스킨크림을 구입합니다 자 안 딥 지피다 해도 뻔하게 보여요 임팩트 사실은 consu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 까지 끝났어 10 to like products that provide this opportunity 그렇습니까 뭐 임팩트는 당연히 접속 부서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opportunity 는 왜 밑줄 쳐 놨을까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고 그건 방금 얘기했더니 아주 중요하죠 이게 뭐 대신 왔느냐 이걸 꺼내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뭘 집어넣으면 내용 파악이 좀 더 정확하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해석은 이러한 기회죠 근데 이러한 기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게 풀어서 생각 못하면 그리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인데 뭐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이네요 그래서 뭐 터치에 대한 높은 그렇죠 욕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 난 터치가 참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커스터머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consu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 는 어떤 표현할 때 쓴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tendency to do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tend의 명사형이 뭐다 tendency 아 선생님이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어휘를 한번 안 보고 looking for theエシerd 맞습니까 혹은 넓이도 한번 봐야되구요 사실은 어떤 터치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스터머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들을 어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 이러한 기회는 결국 뭐다 그렇죠 for example 부분에서 찾으라 그러면 soothing effect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회는 굿 터치를 feel 할 수 있는 opportunity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굿 터치를 feel 할 수 있는 opportunity를 제공해주는 기부해주는, provide 해주는 프로덕트를 좋아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엔 When considering products where material properties such as clothing or carpeting, consumers like goods, they can touch in stores more than products.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휘 어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해놓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material properties를 갖고 있는 프로덕트에 의해 뭐 같은 옷이나 카펫과 같은 옷이나 카펫과 같은 카펫 내 발에 닿겠죠 온몸에 늘 닿아 있죠 하여튼 그러한 어떤 물질적 재료적, 재료적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래서 컨스머들은 상품을 좋아한다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가게에서 직접 만질 수 있는 상품들을 더 좋아한다 뭐보다 상품들보다 그들이 오직 읽거나 보거나 읽을 수 밖에 없는 온라인이나 또는 어떤 카탈로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카탈로그에서 하는 것들은 뭐를 할 수가 없다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쯤 됐으면 이제 한 반 이상 왔으면 뒤집히는 거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터치 is an important factor for customers 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뭐 중요한 요소로서의 터치 터치는 두 가지 터치가 있다 했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그렇습니까 뭐 보면은 이제 뭐 뭐 그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랩이 좋다 손에 착 뭐하네 감기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터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뇌에 전달되는 이건 어떤 뭐 부드러운 약간 말랑하긴 한 것 같으면서 너무 말랑하지는 않고 적당하게 말랑말랑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까칠까칠한 느낌이 안 드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터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특히 휴대폰 같은 것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렇죠 가로 세로 비율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터치를 고려하는 거 요새는 뭐 너무 커져가지고 됐습니까 별 의미가 없긴 하죠 옛날 폰들은 참 그랩감이 좋았는데 자 여기서는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 보다는 이제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인디비죠 일단 형용사로써는 이치의 뜻이 딱 보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치의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이치 퍼슨도 된다는 얘기고요 인디비주얼의 뜻은 이치의 뜻이 있는데요 이치의 뜻 어떤 의미죠 이 관ism programme 진杯 될 겁니다. 잇츠의 뜻일 때 뭐 같은 말들이 반대말인 콜렉티브 정작 잇츠는 안보이네 잇츠가 가장 지금 이 글에서 잇츠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 자 프리퍼런스 이거 조금 이제 골치 아픈 단어인데 원형으로 찾아보었습니다 일단 선호 애호란 뜻으로써 뭐 favorite thing 정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유이요 유이요로서 favorite 나오고 프리퍼런스 프리퍼런스가 딴 뜻도 있는데 그 부분이 왕라는 점을 보여줘요 한 번 분들을 위해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펄이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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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을님의 손님의 손님 삼성님의 손님이П builders 프리퍼런스가 혹시 폰을 일부러 폰 언어 영어로 선택 바꿔서 해 본 적이 있어? 우리 설정이라고 하죠 설정 그거 이제 설정을 만약에 내가 폰을 메인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설정이라고 옛날에 써있던데 대신에 프리퍼런스라고 바꿔서 나와 왜 그게 프리퍼런스가 되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폰이 작동되는 걸 더 선호해 라고 세팅하는 거잖아 그래서 설정할 때도 프리퍼런스 뭔가 이렇게 이거 이거 둘 중에 너 어느 걸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걸 원해 이런 거 할 때도 프리퍼런스가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very의 뜻은? 그쵸? 만나본 적 있죠 몇 번? 동사라는 거 그니까 뭐 같은 말은 be different의 뜻입니다 be different 뭐 여기 영영풀 위에 to be different or to become different 똑같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aspect 뜻이 뭐였더라? 측면 이거는 이제 스펠링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얘기했었고요 이거 위의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예문이 아닌데 어 feature 알아두세요 어 feature 알아두세요 맞습니까? featur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pportunity chance 그 다음에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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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일단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산하고 속성은 우리가 1번 뜻 2번 뜻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의미적인 차이가 크죠 두 물질의 어떤 physical properties 물리적 특성을 compare 비교해 보십시오 A plant with medicinal properties A plant with medicinal properties 의학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식물 약효성물이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일들이 뜨실 때는 뭐 빌딩 용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enefit도 우리가 한번 받을만한 단어로 benefit benefit 형용사용은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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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까지 쓰고 c i a l beneficial beneficial 이득이 되는 유효로 가겠습니다 beneficial good profit profit 이것도 이제 많이 만날거야 profit profit p-r-o-f-i-t p-r-o-f-i-t 그 다음에 advantage는 알죠 help aid 동사로도 쓰이고 뭐 그때는 뭐 enhance assist 이렇게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나오네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t-e-e-s-t . 계신에 뭐라고요 라스트 라고요 하다보니까 뭐하고 있지 싶더라고 할까 레이트의 비교급 최상급이 두가지 종류 마치 파파더파디스트 파파더파디스트처럼 자 계속해서 제목찾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 선택지 요약해서 써두기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꼭 필요한 과정 All play and no walk makes jack a smart boy 이게 보니까 선택지 첫번째만 봐도 대충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속담 비슷한데 속담을 약간 패러디 했네요 원래는 이 첫번째 요거 원래 속담에 있는 것은 뭐냐 All play and no walk makes jack a dull boy Dull boy D-U-L-L Dull Dull의 뜻이 뭘까요 멍청아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쓰면 놀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것 놀기만 하고 일하는 것이 잭을 똑똑한 아이로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됐습니까 오케이 놀기만 하고 일 안 하는 건 자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스마트 보이 그러니까 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뭐 너무 교육 이거 원래 요까지 딱 읽으면 이거의 education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죠 too가 들어가면 내가 부정적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너무 지나친 교육이 해놓고 근데 won't hurt you 너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교육의 교육 의 중요 교육이 중요 라고 쓰면 되겠네요 교육이 됐따 중요해 교육은 아무리 많이 too much 해도 좋은 거야 two hands are worse than one 이거 원래 원래 그 속담 버전은 뭡니까 원래 속담 버전은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그리고 무슨 뜻이겠다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의 뜻은 대가리 두 에잇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이거 TW 아닙니까 거기도 TOO로 돼 있어요 와 이거 시험 문제 오타다 TWO야 그러면 시험치는 도중에 알려줬겠지 뭐 됐습니까 원래 속담 버전은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이고 뜻은 대가리 두 개가 대가리 한 개보다 더 낫다 그래서 뭐의 중요성은 원래 얘기하는 속담이다 협동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은 뭐 백짓장도 만들면 낫다 이걸 뭐 백짓장을 만들면 낫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립국인데 아니겠지 근데 이거를 바꿔놨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약했으면 협동하지 마 협동은 안 좋아 혼자가 좋아 혼자가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hink twice before you act 원래 속담 버전은 뭘까 think twice before you act 원래 속담 버전은 don't 없이 think twice before you act 그럼 원래 속담의 해석은 뭐고 네가 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해라 신중해라 be cautious의 뜻이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don't 있으니까 신중하지 마 됐습니까 니가 막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게 좋은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rn from the future not from the past 그래서 뭐해라 미래로부터 배워라 과거가 아니라 원래 버전은 learn from the past not from the future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속담의 의미는 뭐해 중요성 반성하고 됐습니까 뭔가 반성하고 이런 것들에 중요한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 반성하지마 없구나 해놨으니까 됐습니까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는 중요하게 아니야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다 안될 수도 있어 선택지 몇 개 중에 몇 개는 내가 알 수도 있겠지만 안되는 것들도 뭐라고도 못 쓸 것도 있어 당연히 시험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네 이모션 컨트롤 됐습니까 멘탈 관리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첫 문장 뭐 간단하게 끝났네요 인 라이프 간단하게 끝나면 뒤집힐 때가 많던데 인 라이프 뭔가의 과잉이라고 하면 되겠죠 too much of anything 뭔가의 과잉은 좋지 않다 너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잉은 x 라고 얘기한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뭐든 뭐 암만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런 말이 들어본 적 있죠 그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in fact too much of certain things and life can kill you 그래서 사실상 certain 또 만났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일단 그 둘이 뭐야 확실한 하고 또 중에서 뭐야 특정한이죠 I am sure 가 B 동사랑 같이 동사될 때 확실하다죠 그래서 특정한 것이 과잉이 can kill you 여러분들 뭐 해버릴 수 있다 죽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뭔가 특정한 것이 in life 살면서 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됐습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것이 너무 과잉한 거 too excessive something excessive 이 말입니다 something too excessive excessive 바람이 안되냐 can kill you 뭐든 지나치면 그거 심지어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어 해놓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say that water has no enemy 오케이 이거는 이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 부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water is not harmful 이라든지 water is harmless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y say that water is harmless has no enemy because water is critical essential to all life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이 적이 없다 됐습니까 적이 없다는 얘기는 해롭지가 않다 왜냐하면 물이 어떻기 때문에 오케이 필수적이라고 해야죠 necessary 뜻이죠 water is necessary 없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중요한 뭔가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냥 필수적인 건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to our life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이 has no enemy 라고 왜 그러죠 because water is critical necessary 꼭 essential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번 나왔어요 번 나오면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but if you're taking too much water like one who is drowning it could kill you 그래서 여기 쉼표 왜 water 뒤에 쉼표 왜 얘랑 같이 이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삽입 동어리 삽입 군화 삽입 철 그 다음에 it taking too much taking in too much water 를 eat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칭찾기 death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물을 take in observe drink 드링크란 뜻이 겨죠 if you drink too much water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면 먹같이 drown 뭐하다 익사하다 됐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익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마치 익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너무 많은 물을 여러분들이 take in 하게 된다면 taking in too much water could kill you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뭐해 버릴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 너무 많이 하란 말이야 지나쳐도 된다는 얘기야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다음 부분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오케이 exception to this rule 밑줄근 이유는 그렇죠 얘가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 however 처럼 행동하고 있죠 됐습니까 얘가 however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however를 여러분들이 하도 문제 풀 때 however 찾아다니니까 however 안 놓고 대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however 넣을 만하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바로 여와 앞개까지는 지나치면 안 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해 라는 얘기 했어 근데 however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교육은 뭐다 exception이다 예외다 뭐의 예외다 이러한 규칙에서 여기 this rule이 가르치는 건 지나치면 좋지 않다 라는 규칙이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this rule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too much of something is not good for you 라는 룰이었어 too much of something is not good for you 라는 규칙에서 예외다 교육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 고르고 시간 없으면 여기서 답 고르고 다음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the reality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ality is that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 ok 그래서 그동안은 이 부분을 저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 in life처럼 in life 로 했던 표현을 the reality is that 이렇게 이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라는 것이다 겉만드는 대신데 보호라서 문법적으로 생략은 안 됩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충분한 교육을 그들의 평생 동안 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현실이야 됐습니까 아 그래도 충분한 교육은 항상 배움은 늘 모자란다는 게 현실이다 됐습니까 I am yet to find 여기에는 I a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여기에 미죽은 이유는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표현하면 I haven't found yet I haven't found yet I haven't found yet I am yet yet to do yet to do 라고 하라던데 yet to do 아직 do의 행동은 그래서 yet 아래 뭐 들어 있다 not 들어 있다 됐습니까 나는 아직 찾지 못했어 나 아직 못 본 적 없어 됐습니까 I haven't never seen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살면서 뭐 당한 사람 그쵸 상처를 받은 사람 뭐에 의해서 그쵸 교육 너무 많이 받아갖고 상처받은 사람 뭔가 해를 입은 사람 본 적이 없어 I haven't found yet I haven't found yet Redder We see lots of casualties everyday worldwide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Redder 미죽 치니움 오케이 접속 부사죠 아직도 졸고 있습니다 얘는 A rather than B하고 정반대라니까 어 알았어 좀 이따가 자 접속 부사 rather는 앞에 내용은 x 뒤에 내용이 동그라미 왜 음 입니다 이럴이럴 했어요 이럴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동그라미에요 A rather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는 A rather than B가 아니잖아 걔랑 반대잖아 네 근데 왜 A rather than B를 얘기합니까 아 A rather than B라고 했습니까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줄 A하고 B하고 똑같이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 알고 있었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sulting from 요거는 이제 뭐랑 비교할 거냐 하면요 일단 ing 형태는 분사 고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할 거냐면 result from result in 하고 비교해서 학습에 둬야 됩니다 result from 과 result in 그러니까 전체 다 from 이 오느냐 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eep in mind You must keep in mind 는 그쵸 You must keep in mind 의 뜻이 뭐니까 명심해야만 한다 라니까 이거 마치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It is very important to that 알아둬야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시간이 없는데 우연히 이게 뭐였어 그쵸 아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 큰일 났어 You must keep in mind 을 딱 봤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까지 있고 다 꼴라도 상관없을 거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keep in mind 여러분들 명심해야 된다 아 해석 하나도 안 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앞에 이 레더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아직도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살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쪽은 X쪽이에요 라기보다는 우리는 많은 뭐를 본답니까 casualties 희생자들 casualties 참 이따가 다 넣어야 되겠네 아 다 넣었죠 얘네 같은 말은 뭐가 있다 빅틴스 빅틴스 아이고 치 빠트렸습니다 v-i-c-t-i-m-s 빅틴스 빅틴스 우리는 많은 희생자들을 본다 매일매일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자 resulting from 하면 뭐뭐가 원인이 되어서 뭐뭐로부터의 원인을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뭐가 원인이 되어서 고통 받는 캐주얼티를 보게 되냐면 뭐가 원인이 되어서 뭐가 원인이 되어서 교육의 부족이 원인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의 뜻은 교육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쓸데없이 여러분들 좀 더 친근한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비코즈 오브 비코즈 오브 더 렉 오브 에듀케이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해놓고 뭐 교육이 뭐다 장기적인 뭐다 인베스먼트 투자래죠 그렇죠 장기투자는 좋은거야 나쁜거야 좋은거죠 뭐의 시간 돈 그리고 노력 됐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인간에게 주는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인투 휴먼스 됐습니까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 돈 노력의 아주 장기투자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too much education doesn't hurt you 였나요 하여튼 그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어휘 파트는 certain 많이 얘기했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그랬더라 particular 알죠 알죠 p-a-r-t-i-c-u-l-a-r 자 이 표현 앞으로 많이 나올거고요 그리고 이 2가 뭐의 2라는 점 전치사의 2라는 점 뭐뭐의 예외 할 때 exception 2 씁니다 exception 2 됐습니까 exception 2 그 다음에 yet to do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 casualty 그 다음에 빅틸 아까 얘기했던 단어 보이시죠 디자인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k suffer 라는 단어로부터 명사형 suffer 물론 가능하겠죠 suffer 알테니까 뭐 유추 가능할 거고요 아까 전에 result in result from 하고 비교한다 했어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이 온단 말입니다 result from 뒤에는 result from 했듯이 because of 했듯이 뭐뭐가 동사고요 그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his death death his death resulted from the earthquake 그의 죽음은 뭐가 원인이 되었다 지진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he died because of the earthquake 라는 뜻이야 근데 result in 의 뜻은 result in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와요 예문 한번 만나볼까요 예문이 뭐 복잡한 것 밖에 없나 result in death 가 보이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문을 들은 건 his death 가 주어였고 이렇게 됐는데 result in death 그러니까 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 자리에 from이 맞겠냐 in이 맞겠냐 됐습니까 또는 뭐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에 의해서 from 써야 되는게 불륜한데 in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keep your mind invest money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 찾기가 끝이 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문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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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